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해 월형 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온몸이 움직입니다 우후후 우후 아 아 음 괜찮아요 에 반응질 하면 돼요 일단 이렇게 돼서 좋은 점 하나 앞으로 vr 관련된 게임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점 두개 VR챗이나 다른 게임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VR챗도 아마 컨텐츠를 짜서 저번처럼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으로 좋은 점 세 번째 내가 영상을 찍기 좀 편해졌다는 거 이렇게 자유도가 많으니까 이렇게 안 꺼나와요 이럴 수도 있고 아우 편해 아우 편해 아우 좋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앞으로 달라진 저 뭐야 이거 앞으로 달라진 저의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재밌는 게임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 안녕